부한 찬뽕 오디즙 뽕재배 농가 모두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찬뽕 젤리 마스크팩 피부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주는 뽕잎 젤리 마스크팩 그리고 찬뽕 나무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뽕잎 핸드크림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부한 농협에서 생산되는 오디의 면적은 전국에 22%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고객 여러분들이 남부한 농협 오디 제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농가 소득 Cenu 정국은 빅리며 잘생기айн 지 FuTE 지 그 장인지 기준